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월과 11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 두 달이 될 것인데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결정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야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한 두 달이 10월과 11월 이 두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은 간단하죠. 그렇죠? 두 분이 이제 서로 껴안고 화해하고 화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 힘을 합쳐가지고 당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하나가 되는 당정 일체의 모습만 보여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랑 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것만 딱 하면은 딱 그것만 해주면은 알아가지고 민주당은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재명의 상황 어떠냐.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1월 15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중교사 같은 경우도 결심 공판이 9월 30일이니까 10월 한 중순 정도쯤 돼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일단 유죄인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위중교사 문제로서 구속이 될 거냐. 이미 작년 9월 달에 검찰이 위중교사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유창훈이 기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범죄함의가 소명이 된다고 유창훈이 조차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판사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검찰도 정황적인 증거랑 객관적인 증거를 더 많이 확보를 했으니까 진짜로 이번에는 위중교사를 통해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구속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10월, 11월에 무슨 결과가 나올지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도 믿는 구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지금 나오는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을 두 번 살릴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의 운명을 가를 11월 선거 4년 전 권순일 판례가 동아줄이 될까 이런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고요. 이미 눈으로 보든지 간에 다 끊어져 있는 그런 동아줄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찬찬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4년 전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그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내용이 뭐에 대한 거였냐. 2018년도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제 그 선거 당시였죠. 그때 이제 TV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 그런 일 없습니다.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대법원에게 허위사실 유포로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자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허위사실이 맞다. 이재명이 정말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짓말한 게 맞아서 선거법 위반이 맞다라고 1심과 2심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 같은 경우는 이재명한테 당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벌금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끝장이 나게 됩니다. 피의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정치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2022년도, 2023년도 그때,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가 2020년도쯤에 나왔으니까 그때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형량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2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파기환송을 할 것이냐, 무죄로 두 가지만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에도 당연히 못 나오는 것이고 당대표는커녕 국회의원도 못했을 테니까 한 4, 5년 동안은 진짜 저기 어디 짱박혀가지고 울고 있는 처지로 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놀랍게도 그런데 2020년도 대법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던 겁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던 거예요.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 4대4로 무죄 유죄가 팽팽을 갈리고 있었는데 그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일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 직전과 직후로 해서 김만배를 무려 8차례나 만났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권순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의 그 퇴임 이후에 어디로 가가지고 수억 원 가까이 되는 보수를 또 받았었습니까?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가지고 대장동 사업을 했던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그렇게 또 돈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가 권순일이가 대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그 몇억에 팔아먹고 이재명 같은 저런 정치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저런 인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내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냐?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 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가 어렵다. 말 같지도 않은 처음부터 끝까지 닷쓸기 같은 소리죠. 아니 도대체가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정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데 도대체 권순일한테 돈 먹인 정도에 따라가지고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까? 친형을 강제 입원 시켰냐 마냐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강제 입원 시켰는데 그걸 안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TV토론 같은 경우는 선거 공보물보다 100배, 1000배, 1만 배 더 중요하지. 누가 요즘 막 선거 공보물 같은 거 그거 보고 앉아있습니까? 집으로 우편물 같은 거 아이고 막 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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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가 그냥 치워라. 이러고 말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TV토론 아닙니까? 그런데 TV토론은 선거 공보물과 같은 공표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왜 하는데 그거를? 왜 그러면 지금까지 TV토론에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피선거권에 박탈을 당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니겠어? 이러니까 돈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대법관 재판을 갖다가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애당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갖다가 냈다가 그거를 권순일이가 의지를 가지고서 쫓아 결론을 뒤집어버리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짜 썩을 대로 썩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때 사실관계는 분명히 뭐라고 인정을 했냐? 이재명이가 분당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친형 또는 가족의 동의와 대면 진단 없는 강제 입원은 안 된다며 이를 거부하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을 이재명 지사가 일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 내라. 합법적인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취지로 질책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법원이 다 사실관계를 인정했어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5대 4로 이재명이가 구사일승으로 살아나게 됐던 거. 그게 2020년도의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논리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똑같이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그때 보시라.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TV토론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좀 치열한 이런 선거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TV토론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선거 공모원 같은 공식적인 게 아닌 것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주장을 해가지고 4년 전에 있던 권순일의 판례가 이재명한테 동화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개떡같은 소리죠. 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가 TV토론을 딱 한 번 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누가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후보가. 김문기 씨를 아십니까? 이랬을 때 이재명이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으면 권순일의 그 케이스를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 잔말이를 썼겠죠. 그런데 이재명도 그런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TV로만 하더라도 네 번이나 이재명이가 TV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재명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지. 이재명은 이재명 알기는 알겠죠? 어쨌거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네 번이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방송 같은 거 나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작가가 대본 없이 그거를 방송을 합니까? 다 대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그 MC가 어떤 질문을 할지 다 미리 그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순일 대법관 체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빠르게 답변하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떤 거짓이 들어갔다. 이런 변명이 안 통하는 거죠. 미리 대본이 있어가지고 질문지까지도 확인해서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네 번이나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준비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개구라를 쳤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케이스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백현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정감사 이번에 이재명이가 말을 갖다가 막 버벅거려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그때 말이 꼬여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말이 꼬였으면 말이 꼬여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하다가 말 꼬이는 그런 것이 말 꼬이는 것이지. 있었던 걸 없다 하고 없었던 걸 있다 하는데 그게 말이 꼬이는 겁니까? 그건 구라를 치는 거지. 대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 있는데 그것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거다라고 우겨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국토부의 공문까지도 다 있고 그리고 실제 실무를 맡았던 직원 수십 명 가까이가 압박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벌써부터 4년 전에 권순일이가 다시 부활해서 이재명을 살리느니 많이니 배려를 얘기가 있지만 꿈 깨시라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때 대법원 케이스랑 지금의 케이스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